산 찍으시면 안 된다는데요? 승주 선배가 그랬어요 얘가 공과 산을 잘 구분을 못해서 어디 있지? 이 어린 놈이 쉽게 되겠지? 다음날 살해! 잘 승인 오빠 한 번만요 한 번만요 그리고 여기서 너가 필살기 한 번 날려 그죠? 귀여워 그죠? 이따 할거지? 딱 할까요? 이따 전화할 거니까 여기까지 나와요 그럼 난 졸라 바빠서 잠시만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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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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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의심해요? 의심이라니? 내가 의심이라니?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씨 가! 가시여서